방구석 뮤지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 네, 왼쪽씨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낸... 뭘요? 갑자기 웃기네? 그냥 궁금해서 잘 지냈는지 지금 하루 전에 같이 있었는데 그냥 볼 때마다 궁금해요 저희는 방금 전에 저녁으로 맛있는 돈가스를 같이 먹고 또 열심히 레코딩 타임을 준비해서 첫 기어로 오늘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같이 준비를 해봤는데요 아까 돈가스 소스가 매워가지고 끝나고 다시 진정하는데 시간이 상당히 걸렸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8시 반 정도 그리고 저희가 오늘 촬영을 하고 있는 게 2월 초인데 이제 슬슬 훅하는 다 지나간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오늘 약간 컵짝스럽게 칼바람이 좀 불었죠? 약간, 약간 살짝 아까 낮에 바람이 불었고 제가 오늘 슬슬 굉장히 얇게 입고 나왔는데 나왔다가 다시 들어갔어요. 아, 약간? 다시 들어가서 이제 그 겉옷 안에 하나 껴 입을 거 정도는 챙겨 입고 왔는데 여러분, 이럴 때 조심하시는데요 맞아요. 아직까진 겨울입니다. 너무 방심하시다가 이럴 때 오히려 호되게 당하는 수가 있어요. 오히려 일기예보로 영하 15도 간다 영하 20도 간다 이러면 사람들이 아예 독학일 껴 입고 나오는데 오늘 같을 때 방심하다가 살짝 괜히 감기 걸리기 좋으니까 2월 다 가기 전까지는 여러분들 방심을 늦추지 마시고 괜히 이런 시기에 감기 걸리면 어디 가서 그렇죠 코 훌쩍 기침 콜록도 마음대로 못하니까 그러니까요. 괜히 이제 역적됩니다. 맞아요. 간이 써야 되니까 여러분들 남은 2월까지도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저희는 오늘 은총씨와 함께 오디오 인터페이스 리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저렴한 오디오 인터페이스예요. 2월의 색이요. M오디오 이걸 보면서 약간 좀 현타가 왔던 게 우리가 어쨌든 엔트리급의 오디오 인터페이스라고 얘기를 하는 모델들이 대부분 10만원대 중반 막 이랬었잖아요. 근데 저희가 아마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게 시작할 때 엔트리급 오디오 인터페이스 사실 10만원대 20만원대 초반까지는 뭐가 더 좋고 나쁘고 할 만한 꺼리도 별로 없다. 그냥 디자인 보고 크기 보고 그냥 취향껏 고르시면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드렸는데 근데 그 밑으로도 이제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가격이 점점 더 내려가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엔트리급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게 10만원대 말고 그 밑으로 확 보기가 더 생겼어요. 특히 오늘 하는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격이 얼마냐. 버즈비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예전에 했던 그 M오디오 모델들도 굉장히 저렴했었는데 자 M오디오 모델들이 기본적으로 저렴하잖아요. 저희가 했었던 거 AR1926이랑 8을 했었는데 1924 같은 경우에는 14만 8천원이고요. 이게 19만 8천원, 25만 8천원. 보통 한 이 정도로 저희가 엔트리급이라고 얘기를 하죠. 14만 8천원, 19만 8천원까지 6만 5천원, 7만 9천원. 아니 이게 저는 사실 저 이거 아까 잘못 본 줄 알았어요. 네. 그것도 그건데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굳이 이제 이 현업에 계신 분들이 우리 렉탐을 굳이 볼까 뭐 이제 시작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진짜 뭐 궁금하신 분들이 볼까 그래 특히나 엔트리급을 이 현업에 계신 분들이 볼까 했는데 안 보죠. 어제 연락이 왔어요. 봐요? 왜 봐요? 그래갖고 형님이 그거였어. 작업실에 쓰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집에 있을 때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아이디4를 쓰고 있는데 이보우 에이스로 가면 뭔가 좀 좋을 것 같은데 네 생각은 어떠니? 네. 근데 이제 우리의 지로는 뭐야? 형님 그냥 거기서 거기입니다. 맞아. 제가 그럴 거에요. 옆그레이드다. 옆그레이드였지. 업그레이드도 아니고 옆그레이드 그냥 같은 돈은 또 비슷하게 지출할 것 같으니까 그냥 쓰시라고 했는데 근데 오늘 이게 현타 가격이군요. 이걸 딱 보는 순간 와 이제 이 가격이도 되는 거야? 솔직히 얘기하면 특히 현업에 계시는 분들 자기가 처해 있는 모든 오디오 상황을 다 빡빡하게 세팅하시는 분들은 극소수에요. 보면은 내 작업실 소중하지 중요한 메인 작업실 스피커 좋은 거 인터페이스 좋은 거 모니터 환경 뭐 이렇게 룸 어쿠스틱 다 되게 빡빡하게 해놓고 그거 떠나가면은 대충 뭐 그냥 적당히 이어폰도 그냥 싼 거 블루투스 뭐 아무거나 뭐 카우디오도 튜닝 하나도 안 하고 집에서 혹시나 뭐 작업한다고 그러면 나 뭐 여기다 이어폰 꽂고 그냥 막 대충 듣고 뭐 여행 갈 때도 그냥 이렇게 바꿔고 이러는데 그게 뭐냐면은 어차피 나중에 최종 컨펌을 할 때나 내가 집중해서 작업을 할 때는 나의 메인 작업 공간으로 가서 거기서 나한테 익숙한 소리를 들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거 이외에 나머지 셋업을 그렇게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그거를 확장해 놓을 필요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일단 그러면 요 또 형이 말씀 꺼내신 김에 저도 형님 뭐 알고 있지만 질문을 해볼게요. 자 형님 집에는 음악 기어 정도의 그런 좋은 스피커가 있다 없다? 집에? 없죠 당연히. 없다. 자 그러면은 저 QCY1 쓰는데 이어폰? 이어폰도 그러면 블루투스 네 블루투스 중에 제일 싼 거 블루투스는 있어요? 어 블루투스는 있어요. 저는 더합니다. 블루투스도 안 씁니다. 저는 집에 가면 오로지 오로지 그냥 핸드폰 아이패드 끝!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집에 기타 한 대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1년째 걸려 있기만 합니다. 그러니까 콜트! 그렇다니까 작업실 벗어나면 그거 뭐 세팅을 이렇게 빡세게 할 필요가 있나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만약에 작업실을 벗어나서 우리가 최소한의 세팅을 갖춰야 할 때 가격 경쟁력만 가지고 생각을 하면 어차피 인터페이스 뭐 20만원짜리 밑으로 그게 뭐 약간의 그 음질 차이 나왔자 뭐 할 거야. 근데 인터페이스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면 이제 이런 옵션이 생겼다는 거죠. 6만 5천원 막 이런 옵션?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음악하는 사람들도 관심을 가질 수는 있겠네요. 저는 최근에 그냥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무슨 생각을 해봤어요? 갑자기 그런 생각인데 해봐요. 저는 그래요. 제가 집에 컴퓨터도 없어요. 그래요. 컴퓨터도 없는데요. 집에 컴퓨터도 없구나. 네 집에 컴퓨터도 없는데요. 네 서울 사투리 쓰는 거예요. 컴퓨터도 없겠군요. 요즘에 갑자기 그러니까 그런 거지 그러니까 작업을 할 때 투자한 게 있고 그거를 집으로 가져올 바야 집에 차라리 여가적인 걸 좀 투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집에서 또 맥북을 쓸 이유는 없잖아. 그러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게임용 PC를 하나 살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이렇게 의식의 흐름이 게임용 PC를 사는 걸로 간다고? 풀스 있어요? 풀스? 나 풀스 하면 안 돼. 안 돼? 안 돼. 나 망해. 아 그렇구나. 제가 예전에 풀스, 엑스박스 둘 다 있었거든요. 뭐 그냥 아 그렇지. 거의 은퇴 직전까지 간지. 나도 안 한 거. 뭘로 은퇴 직전까지 간지 알아요? 뭘로? 피파지 뭐 피파. 아 형은 피파? 피파 했으니까. 어 저는 이제 위닝이랑 어 그러니까. 콜 오브 듀티. 아 콜 오브 듀티. 이 그걸로 거의 뭐 아니 해가 몇 번을 뜨고 지더라고. 자 여러분들 자 이 거두갈미하고 이런 얘기 하다 보니까 그만하고 자 M.O.D.O.에 그만큼 가격이 이제 싸졌다. 이런 건데 아 그러니까 맞아요. 이 가격 이야기 하다가 우리가 이까지 온 거예요. 돈을 쓰는 거 있어서. 그래서 왜 이렇게 싼지를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샘플레이트랑 비트레이트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지금 보면은 자 볼게요. 우리가 저번에 했었던 얘네가 왜 192냐라고 하면은 192-6 192-8인데 자 NS100 보면은 192 여기 보면은 제목에 나와 있는 이게 헤르츠에요. 헤르츠. 이 헤르츠가 어디에 해당하는 거냐면은 보시면 24비트 192킬로헤르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제 비트레이트랑 샘플레이트인데 비트레이트와 샘플레이트 같은 경우에 우리가 24비트 192킬로헤르츠 실제로 녹음하는 경우는 별로 없고 48킬로헤르츠로 녹음을 한단 말이죠. 이 헤르츠는 이게 1초를 몇 개로 쪼갤 것인가에 대한 실제로 요 그 헤르츠 그 쪼개는 그 개수에 대한 문제인 건데 자 그 우리가 쪼갰을 때 가청주파수가 2만까지 있잖아요. 2만 2만까지 있기 때문에 그 2만의 2배인 44 2만 2천을 2배로 한 44,444 킬로헤르츠만 돼도 우리가 이 정도면은 인간의 가청주파수 범위 안에는 이제 사람의 귀로 이 정도만 돼도 이 이상이 되면은 사람이 그 가청주파수를 이미 넘어가기 때문에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설정을 했던 게 가청주파수의 2배였던 44예요. 그죠. 그게 CD음질이죠. 그게 CD 표준음질이었죠. 그 다음에 그것보다 하나 더 늘어난 게 48이다. 그럼 이건 뭐냐면 1초를 4만 8천 개로 쪼갠다는 거죠. 1초를 4만 8천 개로 쪼개서 그렇게 그것 자체를 정보를 이렇게 넣기 때문에 그게 이렇게 가는 시간적인 단위에서 그만큼 쪼개서 정보를 넣었다라는 개념이고 그러면은 19만 2천 개로 쪼개면은 훨씬 더 거기에 촘촘한 정보들이 들어가니까 당연히 용량이 커지고 음질이 좋아지겠죠. 네. 그 다음에 비트레이트는 뭐냐면은 이거 다이나믹 레인지예요. 제일 작은 음 부터 제일 큰 음까지의 그 다이나믹을 몇 단계로 쪼갤 것인가 해서 2의 몇 승 단계인가입니다. 2의 16승 단계인 게 16비트고 2의 24승 단계인 게 24비트인데 그래서 24비트는 아래위로는 2의 24승만큼 쪼개져 있고 이 가로축으로는 19만 2천 만큼 쪼개져 있다는 거예요. 왜? 왜? 아 참 똑똑했어. 역시 배운 사람은 달라. 진짜 웃기고 자 그래요. 자 그래서 구멍탑니다. 자 그럼 이렇게 쪼개져 있다는 얘기인데 이게 그러면은 이게 인터페이스 음질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그냥 적당한 퀄리티의 요새 인터페이스들이 중가격대 인터페이스들이 전부 다 24비트에 192kHz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얘는 뭐냐면 애초에 최고가 192kHz가 안 나옵니다. 얘는 48kHz의 1개예요. 근데 물론 아까도 얘기했지만 48kHz의 해상도조차 이미 인간의 가청주파수 범위를 넘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낮은 해성도라고 결코 얘기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요새는 고음질의 작업이라든가 그리고 앞으로의 무슨 무손실 플래그먼 같은 거 기본적으로 그게 이제 96으로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의 작업 방식에 대응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인터페이스가 그걸 넉넉하게 갖추고 있는 것 뿐이지 이게 사람 귀에 바로바로 들릴 만큼 차이가 나는 건 아니에요. 거기에서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그만큼의 스펙다운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냉정하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마스터링 작업이나 믹싱 작업을 하시지 않는 이상 물론 이걸로 할 수도 없지만 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죠. 근데 이제 멀티를 떠서 보내준다고 했을 때는 보통 다 48kHz로 뜨기 때문에 이걸로 문제가 없는 거죠. 작업하시게는. 그래서 이제 다이나믹 레인지도 여기서 마찬가지로 나오는 얘기예요. 다이나믹 레인지 자체가 아까 얘기했었던 것처럼 비트레이트가 가장 작은 소리에서부터 가장 큰 소리까지를 몇 단계로 쪼갤 것인가. 그럼 16비트이면 2의 16승으로 쪼개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비트 심도에 따라 다이나믹 레인지가 정해지는데 16비트일 경우에 다이나믹 레인지가 아무리 커봐야 96.33dB가 이론적으로 맥시멈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애들은 대부분 다이나믹 레인지가 100이 넘잖아요. 그런 애들은 전부 다 24비트라는 거예요. 대부분. 근데 24비트에 한계가 뭐냐면 120dB예요. 120dB의 다이나믹 레인지를 갖고 있는데 그러면 그게 넘어가려면 우리는 32비트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하이엔드급 스튜디오급이라고 얘기하는 애들은 32비트의 비트 심도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애들은 실제로는 이론상으로는 144까지 가지고 할 수 있어. 144.49dB까지가 한계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32비트의 한도 내에서 어떤 브랜드에서 아무리 좋은 인터페이서랑 컨버터가 나왔다 그래도 자 저희건 146dB의 다이나믹 레인지를 갖고 4기야. 말이 안 되지. 이론적으로.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게 130대 후반이잖아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결국에는 120dB 이상이 다이나믹 레인지가 넘어가 버리면 어차피 사람기로 또 구분이 안 돼. 못 들어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데 결국에는 기분만 좋을까요? 더 확 늘리는 이유는 뭐냐면 초고조파 THD라고 하죠. 토탈 하모닉 디스토션 초고조파 왜곡을 줄이고 다이나믹 레인지를 그냥 확보를 해서 더 많은 가능성을 남겨두기 위한 그냥 그런 시도인 건데 그런 것들을 다 쳐낸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것들에 대한 가능성을 하나도 열어두지 않고 가격을 줄이는 데다 포커스를 맞추고 그냥 너네가 어차피 가창조파수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는 딱 그만큼만 해 라고 해놓은 게 이거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형 이과 나왔어요? 아닌데요? 배운 사람은 이과 안 나와도 이렇습니다. 역시 문과입니다 문과 문간데 이 정도다 수학이 싫어서 문과를 갔어요 아 수학이 싫지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 대단합니다 계속 가주시죠 그래서 이게 사실 비슷해요 그래서 신호대비 자분비라고 얘기하는 그 SNR 있잖아요 그게 사실은 다이나믹 레인지하고 거의 비슷하게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아예 똑같이 가진 않더라고요 근데 그 신호대 자분비와 다이나믹 레인지가 비슷하게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 자 이 M오디오에 M트랙 솔로 다이나믹 레인지를 안 써놨다 오 안 써놨어 안 써놨는데 시그널 투 노이즈 레이쇼 이게 아까 제가 얘기했던 소리 대 자분비거든요 이 소리 대 자분비거든요 실제로는 이제 저게 실제 들어가는 소리와 잡음의 비율을 나타내는 거니까 이 부분에서 그 여기에 약간 뭐랄까 장난질 같은 걸 볼 수 있는데 자 저희가 그러면은 애초에 여기서 한번 볼게요 자 스펙을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 다이나믹 레인지가 있다고 근데 보면 이거 봐 신호대 자분비랑 비슷하잖아 이게 거의 비슷하게 가죠 이 A-weighted라는 거는 인간의 그 그 가청 주파수 인간의 그 뭔가 귀에 들어가는 그거를 적용한 거라고 해요 A-weighted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두 개가 비슷하게 가잖아요 근데 또 완전히 똑같은 건 아니다 보면은 여긴 또 여기도 다르잖아요 근데 얼추 비슷하단 얘기에요 얼추 얼추 그냥 특성이 비슷하단 얘기고 실제로 우리가 가장 알고 싶은 것은 메인 아워풋이잖아요 그렇죠 메인 아워풋의 다이나믹 레인지가 106이 나왔어요 얘가 192kHz인데 그러면 아까 걔가서 볼게요 얘는 보면은 자 메인 아워풋 RCA 아워풋 이거죠 네 시그널 툴 레이쇼가 109다 근데 이게 진짜 109까지 나오겠느냐 이거보다 모자라겠지 아마 그치 얘가 기본적으로 메인 아워풋이 106이었는데 그러니까 그럼 얘는 신호대비 자분비와 이게 비슷하기는 한데 좀 차이가 날 수 있다고 쳤을 때 얘도 기껏해야 105나 106이 아닐까 음 정도로 그냥 예상을 해보는 거예요 정확하진 않아요 아니 어떻게 이런 걸 찾아냈어요 이게 아까 현피디님이랑 계속 찾고 있었잖아 다이나믹 레인지를 얘네들이 감췄다 어 구글링을 하다가 하다가 아 그러면 시그널 툴 레이쇼 시그널 툴 노이즈 레이쇼에서 다이나믹 레인지를 약간 유치해 볼 수 있는 그런 건 없겠는가 해가지고 이제 저희가 이걸 보면 장난치면 걸립니다 인후 형한테 다 어 어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다이나믹 레인지가 나와있지 않아도 대충 막 그렇게 좋은 것은 예상할 수 있다 아닐 것이다 정도로 예상을 해보고 기본적으로 192가 아니고 48kHz까지밖에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가격이 싼 것이다 이것만 보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쭉쭉 살펴볼게요 이게 사실 주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싼 거라 왜 싼지 이유를 알려줘야 되는 거니까 자 2채널 USB 오디오 인터페이스 팬텀 파워 지원되는 크리스탈 프리앰프 악기 전용 입력 탑재 뭐 있을 거 다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바로 외관 보고 오시죠 일단 외관 보고 올게요 네 네 M오디오 M트랙 솔로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가볍긴 가봐요 그러니까 들어보면 아 이게 좀 싸구나 느낌이 있는데 딱 놓고 봤을 때는 괜찮거든요 약간 장난감 느낌이 있다 드니까 진짜 왜냐하면 형님 건프라도 그냥 하는 거랑 데카를 붙였을 때 안 붙였을 때 다르거든 이게 글이 많이 적혀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있어 보이는 거였는데 근데 딱 들으면 장난감 같아 뭐 없어 자 여기 보시면은 라인이랑 마이크 멀티 인풋 있고요 이쪽에는 이제 라인이랑 요게 이제 하이지 네 이렇게 해서 5호 잭이 들어갑니다 팬텀 파워 오프 온 그리고 헤드폰 그리고 아웃풋 다이렉트와 USB 그리고 이쪽에 아웃풋 볼륨 그리고 나름 이수가 다 있어 인풋2 인풋1 요렇게 있구요 팬텀 파워 여기에 불 들어오고 뭐 옆면 옆면은 없구요 자 근데 여기서 여기서 이것이 그렇습니다 RCA 케이블로 되어 있어요 RCA 케이블로 USB 있고 전원단자가 없는 버스 파워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놓고 보면 괜찮은데 들어보면 약간 허접한 느낌이 없지 않아 네 그렇습니다 또 반대로 그 컴퓨터 연결라는 그 스피커랑도 또 이렇게 연결되니까 또 장점은 있습니다 엔트리에끼리 놀아라 엔트리에끼리 놀아라 네 그렇습니다 자 RCA가 아웃풋으로 제공되는 엔트랙 솔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소프트웨어를 여러가지 제공해 주구요 어 이런 뭐 여러가지 플러그인들을 제공해 주고 그리고 익스팬드 이거 괜찮습니다 네 괜찮고 그리고 여기 뭐 또 일레븐 라이트 기타 임프 플러그인이 또 제공이 되네요 네 네 이거야말로 가성비네요 맞아요 6만 5천원 주고 샀는데 이런 것도 주고 다양하게 많이 줘요 그러니까 입력을 캐논 입력 하나랑 O 입력 하나를 쓸 수 있고 그리고 팬텀 파워 지원이 가능하고 그리고 적당한 퀄리티로 그냥 녹음할 수 있다 네 이거면은 사실 충분하지 않나 그렇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6만 몇천원짜리에 더 바래서 무엇하겠어요 그래요 자 이게 왜 싼지 오늘 우리는 그걸 그냥 알아봤다 그런 시간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구요 자 다음 시간에는 과연 실제로 어느 정도까지 퀄리가 나오는가 네 를 실제 녹음으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다음 시간이 궁금해집니다 방구석 뮤지션의 영상입니다 레코딩 타임즈